엄마 엄마 먹고 자? 말 홀린듯 하는거야? 뭐라고 무슨말이 하고싶어 아이고 바나나 던져버리고 바나나 쪽으로 던져버리고 응? 아이고 왜 또 날아가시게? 날개 달았어? 응? 눈이 또 살아났어 먹고 자야되는데 목욕하고 기분이 좋아졌어요? 응? 어이구 아유 토끼 누가 토끼 때 아니랄까봐 토끼같애 우리 이쁜 토끼 자자 뭐야 먹고 자자 응? 응?